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꽃차를 먹으러 산속에 나왔습니다 오늘 먹어볼 꽃차는 진달래입니다 짜잔 여기 진달래가 있고요 이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염증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해독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산속에서 진달래 꽃잎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달래 향기가 나요 되게 달달한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향이 납니다 되게 좋은데요 좋습니다 산속에서 여기 보면은 산중턱입니다 삼중턱에서 지금 진달래에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뜨 듯합니다 뜨 듯해 하하하하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달래 향기가 되게 향기롭네요 약간 진달래 꽃잎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운 약간 그런 냄새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할까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네요 오 되게 신기해요 이 진달래가 고혈압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이 진달래 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약간 우려져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우려져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 많이 넣습니다 약간 진하게 우려져서 나올 것 같은데요 오 향이 확실히 더 깊어졌어요 약간 진짜 이 진달래 차를 보니까 진짜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향기가 되게 부드러운 향이에요 세진 않고 되게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향이라고 할까요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따뜻하게 불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 뭐 이런 봄날씨 산속에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꽃이 핀 여섯들이 많습니다 식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벚꽃놀이가 유행한다고 하죠 산속에도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펴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지금 되게 판속에 와서 먼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공기도 맑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산은 이제 점점 봄이 오고 거기에 꽃향기가 이런 게 산의 장점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달래 꽃잎차를 먹어봤는데요 진달래 꽃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 그리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요런 효능들이 있는 진달래 꽃이고요 지금 한창 요렇게 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산에 주말에 산에 가면 꼭 진달래 차를 한번 꼭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이리TV 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